되게 일관성 있다. 다 아니래. 그러면 나 좋아해요? 손주. 손주. 대답이 됐습니까? 가만히 보면 되게 저돌적입니다. 오던 아가씨가. 가만 보면 되게 걱정시켜, 어떤 남자가. 걱정 말아요. 곧 나갈 거니까. 당연하죠. 내가 꼭 나오게 할 거니까요. 나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더 있어요. 그날 밤 일, 나한테 설명 안 해줄 거예요?